심판의 파이브 몸풀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베이스가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핸드폰으로 찍고 있기 때문에 감안을 하고 상상을 하시고 들어보시기 바랄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자 클래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몸 푸는 과정 자 몸 한번 풀어볼까요 대편성은 절대로 크게 들으셔서는 안 돼요 저는 지금 너무 크게 틀었어요 어쩔 수 없이 대편성은 작게 들었을 때 제대로 나오는 게 좋은 기기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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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잘 부를 수가 있죠 존경스럽습니다 일하기 싫다